민족사가 펴낸 도표로 읽는 시리즈, 그 세 번째 책이 발간됐습니다.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유튜브 채널 법상스님의 목탁소리를 통해 7만여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법상스님이 해박하고 유려한 필치로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영상 카툰과 그림으로 불교를 전해온 용정훈 작가가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게 도표를 그려 불교 교리를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합니다. 구입 문의는 민족사 01732-2403번입니다. 전국 서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